대전시와 동구, 대전관광공사가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 사업을 동구로 이전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동구와 원도심 소재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 홍보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상품 기획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관광객을 위한 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해왔으며 내년에는 대전역 주변으로 영시축제 홍보와 지역예술인 작품 전시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